크레멍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? 제이야, 뭐 봐? 친구들 사진 나도 볼래 우와, 제이 친구들이구나 제이 찾았다 옆엔 어떤 친구들이야? 얘는 준호야 준호는 진짜 웃겨 개그맨 같아 예린이는 잘 부끄러워하고 준서는 엄청 씩씩해 친구들 성격이 다 다르구나 제이는 어떤 성격이야? 나 나는 제이는 처음 만난 친구하고도 금방 친해지는 성격 같아 오, 맞아 맞아 근데 강아지 누도 성격이 있어? 그래, 그래, 그래 보여줄게 크레멍 크레멍 내 이름은 크레멍 크레멍이 알려줄게 요술 강아지 크레멍 강아지도 성격이 있을까? 내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크레멍을 따라와봐 크레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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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넌 누구야? 크레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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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는 거야? 크레멍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책에서 널 본 것 같은데 크레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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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감하다고 했어 근데... 숨어있기만 하네 용감한 거 맞아? 활발한 거 같지도 않고 자는 거야? 어? 쟤는 누구지? 음? 아! 너도 책에서 본 적 있어 바로바로 비글! 보는 걸 엄청 좋아하는 장난꾸러기랬지? 책에 있는 사진이랑 똑같아 인사하러 가나 봐 어... 어... 둘 다 쳐다보기만 하고 아무도 말을 안 해 음... 에휴... 똑같이 조용하고 겁이 많나 봐 어떻게 해야 친해질까? 아... 간식! 같이 간식 먹으면서 친해질지도 몰라 좋아 좋은 생각이야! 봐! 벌써 와서 먹잖아 너도 와 너도 와 같이 먹는 건 해 굿놀이 굿놀이 누구지? 막 뛰어다니면서 장난쳐 맑놀이오 mold놀이를 엄청 좋아하고 껑충껑충 신났네 이제 얘네도 장난치고 새로운 친구 덕분에 다들 친해진 것 같네 어디? 어디? 버니즈 마운틴 독 조용하고 차분하다고 나와 있어 책이 또 틀렸네 겁이 많은 사모예드랑 조용한 비글이 친해질 수 있게 활발한 버니즈 마운틴 독이 도와줬으니까 성격이 다 달라도 심해져서 다행이다 나도 보여줘 아직 다 안 봤어? 언제 보여줄 거야? 아휴, 이제 알겠다 알아? 뭘? 크레모 성격 내 성격? 응, 아주 금판 성격 뭐? 아니야! 사진 빨리 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친구들 성격이 다 다른 것처럼 강아지들 성격도 다 달라 성격이 달라도 모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레몬 퀴즈! 그레몬 퀴즈! 얼굴이 납작한 이 강아지는 퍼그 중국에서 왔지 귀여운 퍼그는 다정한 성격이야 먹는 것도 아주아주 좋아한대 크레몬처럼 그럼 친구들 안녕 크레몬 퀴즈! 크레몬의 멍!